보안 이 재가급여는 면책기간 갈매기간 없이 가입하고 그 다음날 신청해도 보험금 얼마요? 50만원까지 보장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스페이스S님 62세에 재가급여는 월 보험료 얼마나 할까요? 요양등급 4등급 5등급 받으면 50만원씩 받을 수 있을까요? 아 이 상품은요 60세 60세까지는 50만원 통크게 가입이 되시는데요 61세부터 75세까지는 40만원 40만원 가입이 가능합니다 계속 62세이기 때문에 40만원으로 가입이 되겠습니다 본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